안녕하십니까 제주사람 대정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정주인구의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된 제주개발이 과연 도미니 이익과 복리중심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인구 변동추위를 보면 고령화 추세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해서 점진적이나마 비교적 지속적인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을 기준으로 36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2008년에는 56만, 2014년에는 62만, 2018년 말에는 69만여 명으로 50여 년 만에 2배 수준에 육박한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의 중가 추세가 의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1960년대 이후 1차 산업이 진흥에 힘입어서 바나나, 감귤 등 상품 작물이 성공적인 재배로 농가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특수 등으로 관광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소득권 등 도해 인구의 유입으로 상주 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이 몇 가지 점에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런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중국이 사도 보복 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극감하면서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관광객이 상당수는 일본, 동남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으로 관광지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광 통계나 분석 기사 등에 따르면 제주 당국이 당초 중국 특수를 대비하여 제주 지역에 국내 자본의 위락 시설을 집중 개발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제주 개발의 전략은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이 호황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대 난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제주 도정은 내심 노형 카지노 타워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 상대의 카지노 산업의 활성을 통한 제주 지역 관광이 지능을 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미 공개 또는 비공개로 알려진 중국이 카지노 정책 방향 등 중국의 미래 전략이 내용을 요약 검토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제주의 희망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추세가 본격적으로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의 디지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특히 청장년층이 일자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섬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관광 불안과 이래저래 겹치면서 인구 중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 차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또한 소리만 요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비추어서 인구 중과를 통한 지역 내수시장이 안정을 통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오히려 서서히 극감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적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제주 전체 인구에서 제주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24.2%에서 90년에는 45.2% 95년에는 51.1% 2005년에는 54%를 점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 이전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2011년 현재 제주시 인구 비중은 7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시에 지속적으로 제주 인구가 집중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주시가 제주도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질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 편익 시설을 상제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이 제주 개발 행정에 의한 도시 개발 정책이 균형 개발 또는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방증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이 개발 행정이 추진하는 도시 개발 정책 등에 비추어 이런 불균형이나 불합리를 획기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고뇌에 찬 정책적 결단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미래 도시 공동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도로 건설 등이 전적으로 무시된 채 피로에 따라 성과제일주의 이 시각에서 외연 확장 개발 빌미 삼아 제주시 지역의 집중 개발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치키는 양성이 현재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의 집중 개발과 인구 집중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제주시로 통할 수밖에 없는 도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특히 난개발 문제 난민 문제 강력 범죄 교통사고 등 부정적 현상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정적 사례들이 최근에 전국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국내 외부 자본이 집중 투자에 의한 도시화가 크게 진척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역대 도지사가 생각했던 도민 중심의 개발에 의한 도민이익 중대 또는 향상이라는 환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원주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봐집니다 특히 원주 도민들이 주거공간이 본의 아니게 주로 원도심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개발주기 행정에 이에서 저질러진 허황된 개발에 따른 환상을 호담으로써 헐값으로 금전옥탑을 팔고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으로 이주한 도민들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슈퍼 등을 그런대로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본격 제주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들이 상당수는 나자빠졌습니다 외부 자본에 의한 부유한 외지인에 의한 백화점 등 쇼핑몰이 원도심 또는 도시 주변 지역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들이 슈퍼 등은 거들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외지인에 의한 쾌적한 주거공간 등이 선전 등으로 이들은 소위 변들이 또는 원도심으로 밀려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에 의한 섣불은 제주개발 환상심어주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이 제주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정치적 또는 행정입지 강화를 위하여 제주개발이나 육허 특순위하며 평생 농사만 짓던 다수의 원주 도민들에게 무모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개발 환상을 심어줬던 행정당국자 누구도 제주개발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침이 떼고 있습니다 아마 책임을 통감하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야망을 가진 도정은 이 공항이니 에어시티 건설이니 균형개발 운운하면서 제2공항 개발이 본질을 전임 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입장에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다 더 큰일을 하기 위한 실적이 안달한 듯 안달난 듯 더 집요하게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조직 구성원이나 구성원였던 도민 개발 정책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 중에는 당시 개발 호재를 눈치채고 분수없이 낭패를 받던 도민들이 금전옥답을 헐값에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제주 바닥에서는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보유하게 됨으로써 땅 부자라는 소문이 자자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이들은 자랑하기 일수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이공항 개발지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노토 맞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많았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누구는 100억 대니 50억 대니 땅 부자가 됐다고 자랑합니다 어느 시장은 청문회 중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동산을 어떤 경로로 소유한 것인지 여부가 도민사회에 논란을 불러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제주 개발은 이제도 저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되지 않고 있는 뜻합니다 도민 중심이 제주 개발은 더욱 그런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민 자본 육성을 위한 산업 육성책도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고작 관광산업 활성화나 영내 1차 산업 수승을 원활히 하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감귤당도를 조정하는 것 정도가 지역 언론에 크게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모든 것은 자본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듯하나 이 또한 문제투성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투자지능 지구제도와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세제당 이중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민 자본 육성을 위한 특단위 대책 또한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도민을 위한 실속보다 도정을 위한 외형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반치고 있는 듯합니다 개발에 따른 국제자의 지향에 부합된 투자 및 개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공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도민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현저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도민 이익 중심이 개발을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담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크게 살리는 개발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